독일아 어려워 독일아 어려워 독일아 어려워 쉽다는 말은 어떻게 할까 저희 뭐 한국어로 아 뭐 껌이지 아 식은 죽 먹기지 이런 말 있죠 독일어로 그렇다고 Das ist ein Kaukumi 그건 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진짜 껌이란 뜻이겠죠 흘발 흘발 독일어로는 뭐라고 하냐 아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난 왼손잡이야 Das schaffe ich mit links mit links 줄어서 그냥 mit links 왼손으로도 할 수 있어 너도 이거 할 수 있어 되게 어렵잖아 아 mid links 아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를 편집을 좀 배우고 있어요 편집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처음에 제가 마음가짐은 아 mid links 였는데 아 어렵네요 독일어가 더 쉬운 것 같아요